I love you 꼭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우주팀 사이로 뚫리는 혈액빛 너도 나과 해 같은 곳 in everything 스페셜야야 So special, yeah, yeah So special, yeah, yeah 예전의 내 모습과 남남들 물남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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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영화 괜찮지? 왜? 안 남은 진거 가위바위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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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야 사실 낚시는 단낚시가 꽃이지 아 뭐 먹냐 우리? 전혀 안 잡히는데 널 지금 안 돼요 싹 니가 사이리 지 생일 쟘 직 생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난장판인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되냐 오늘 새벽 몇 시쯤에 깼어요 왜? 너무 더워가지고 밥도 잡고 싶으면 불안하게 들어왔어요 난 기존했는데? 허리 아프다 야 그래 이래야 좀 사람 사는 집같이 야 그래 이래야 좀 사람 사는 집같이 하하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아보 아가들아 밥 먹으라 아가들아 밥 먹으라 밥 주세요 저는요 카레에 후추 뿌려서 먹을래요 와 불닭소스 있어 어? 어제 그거 있던데? 아침부터 티코? 아 또 샐러드는 또 먹기 싫단 말이지 맛있잖아 티코 진짜 맛있는데? 야 누가 밥 먹기 전에 간식 먹으래 역시 우리 엄마 같다니까 엄마 보고 싶어 나도 지금 아침에 맥식 먹으러다가 지금 밥 안 먹어 참고 있는데 이제 됐네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빨리 음 음 괜찮아? 싱겁잖아 싱겁잖아 맛있어 맛있어 딱 맛있어 굿 뭐? 매우 굿 그러면 맛있는데? 맛있는데? 저거 먹을래요 그거 덜어놨어 아 이거 제 거예요? 어이 진짜 맛있어 와 원래 하루 쟁겨놓으면 더 맛있다는 그 카레 한번 먹어보지요 괜찮나? 맛있는데요 진짜? 아 햇반이 없어서 니키가 못 먹고는구나 맛있다 밥이었어요 응? 잘했죠? 배불러 주말에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엄마 나 엄마가 되게 아침에 카레 많이 해줬었는데 왜 아침에 먹어요 근데? 너무 신기한데 아 저녁에 해놓은 걸 아침에 먹는 거 맞아 저도 아침에 많이 먹었던 거 같은데 응 진짜 학교 가기 전에 카레 진짜 많이 먹었어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진짜 적게 먹어요 앗 뜨거 앗 앗 뜨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? 진짜 너무 뜨거워 아 잘 먹었습니다 그래요 잘 먹었더니 다행이다 우리 엄마가 이 물을 꼭 안 담가 놓으면 그렇게 아주 잔소리를 오 이거 눈 감고 먹으면 코코의 질질 몰라요 어 짠자루 띵글빠리 쭈 맛있어? 네 5성급 카레 같아요 일본 카레 맛있어 생각보다 여유로운 여행이네 오 온다 오는데요? 내일 풀 같은 거 하나 더 갖고 가봐야겠다 그러면은 만질 수 있지 않을까요? 아이고 날씨 좋구만 아 날씨 너무 좋다 오 이 꼬디는 거 지금 봤어요 진짜? 네 뭐야? 근데 이 상추를 들고 가는 게 너무 웃겨 토끼를 위하여 아니 무슨 산책 가는 게 뭐라고 저거까지 뜨냐 드럼까지 뜨네 치골을 사는 이런 느낌이구나 아침부터 이런 자연환경과 이런 너무 행복한데? 아 진짜 좋긴하다 어제 있었는데 근데 여기 토끼가 왜 있어? 모르겠어요 있었는데 어제 아니 이 상추를 꺼내면은 이걸 보고 달려올 수도 있어 아 진짜 없네 토끼야 아 우리 그러면 여기 무지개 캠핑장에 상추를 좀 데코를 해놓고 갈까? 이게 상추 캠핑장 됐다 상추 캠핑장 오케이 다시 돌아올 때 가지러 와야지 네 8번 테이블이요 잘 먹겠습니다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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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정리 좀 하자 입어남게 되겠다 고마워요 아우 수고 많으십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승이 형 이승이 형 이승생 옷 갈아입으러 갑시다 3분 뒤 3분 뒤 3분 뒤 오케이 낚시 갈래? 내가 어제 방 찾아봤거든 리서치했는데 나들이 잡혀 가자 그리고 내가 단독을 소득했어 바로 간다 아니 근데 낮에도 잡힌 아니 많이 잡히는데 이쪽으로 아 여기 여기서? 그니까 이 이때번에? 아니 진짜 이때번에 포인트가 어디예요? 아 이렇게 아 우린 계속 이 상태에 여기서 해가지고 자꾸 몰이 크고 그러니까 몰이 크고 해가지고 그거야 야 빨리 가자 야 날씨 좋다 딱 낚시하기 좋은 날씨네 오늘도 왔네 어디라고 했죠? 저쪽 저쪽 열정 그래 열정 열정이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거야 와 낚시 좋다 야 낚시하기 딱 좋네 이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야 진짜 있어 진짜 있는 거 같아 어디 있어요? 어 몰라 돌 틈에 있겠지 돌 사이사이에 있다고 하셨어 야 여기서 한번 하자 간다 간다 오 왔어 아 방금 왔는데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 진짜 야 방금 왔어 와 방금 야 아 진짜 진심 잡힌다 이거 내가 그걸로 할래 아 싫어 하하하하 야 나 절로 간다 나 stranger 아 하지마 형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잡았다! 아닌가? 아 아니네? 잡혔나? 설마! 잡힌 것 같은데? 아 아니네? 아 그게 잡은 것 같은데? 아니.. 아니었나? 어 진짜 잡았는데? 야 성훈아! 성훈! 일단 저로 와봐! 왜? 이렇게 가가지고 위로 가보자! 아 여기가 포인트래! 아 그래도 안 잡히잖아! 좀 더 해봐! 서은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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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? 걸렸어요! 뭐야? 아 모르겠다! 끊겼다 이거! 끊어졌어요! 아예 끊어졌는데? 어떡하지? 믿기 말고요 이거! 다 끊어졌어요! 저 그냥 올라갈래요! 헤헤 와 여기도 저녁래 아휴... 여긴 그런 게 없네요. 아침 조깅 막 이런 거 안 하시네? 그거 필요하긴 한데 아우, 저는..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. 난 누구 자고 있을 때... 난 이쁘게 잘... 노을 이거 다녔어. 옆... 거의 복싱선생이야. 난 이쁘게 잘 거야. 이쁘게 잘 거야. 단백질로 시작하는 아침. 아, 디벨랜딩 안 돼 있네. 단백질로 시작하는 아침. 이쁘게 잘해. 제이형! 배드민턴? 좀 이따가. 렛츠고. 경치 좀 구경하고. 너무 예쁘다, 아나씨가. 어, 너 배드민턴 치게? 어, 같이 칠려야? 오. 싫어. 노을아, 빨리 빨리. 제이형이 먼저 하셨으면... 오케이, 빨리 갑시다. 여기, 진짜 좋은 거. 저는요. 좋은 거. 좋은 거야? 응. 렛츠고. 왜 이렇게 멋있는 척하냐. 음악도. 나도 멋있어. 텅 글라스도 왜 꼈어. 그렇게 눈 안 보셔. 멋있는 척하냐. 이런 경치에 언제 스태프 해보겠냐. 지금 이런 허상에 빠지지 마시라고요. 이런 지금 돼도 안 되는... 아, 진짜 너무 웃겨. 안 돼. 이렇게 와서 해야지. 야 지금 얼마나 삼캐한 아침이야. 나 진짜 아침에 해야 될 거 다 했어. 아침에 청소도 했지. 요리도 했지. 믹스커피도 마셨지. 야 이겼다 이거. 짧아서. 뭐지? 불에 걸렸나? 야 서훈아 있어? 딱 여기 잡는 척. 야 서훈아 없다. 불에 걸렸어. 안 먹어도 없어요. 이거 드론으로 한번. 지금 물고기 있는지 보면 안 돼.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. 아 반대편에 있을 것 같아요. 와 맞았으면 이거는 무조건 불었다. 뭐야 다 갔네? 야 우리 내기할래? 야 우리 내기할래? 배드민턴 내기할래? 진사람 다음에 소고기 사기. 12점. 오케이. 여기 넘어가면 아웃. 저는 되는 거. 너는 거기 울타로 넘어가면 아웃. 아 오케이. 위자 넘으면. 어. 오케이. 안 넘었어. 아니 넘었어. 이거는 제 포인트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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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넘었다. 안 넘었어. 넘었잖아. 안 넘었네. 오케이 갈게요.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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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필 이거 걸렸잖아 걸려 걸려도 되는 거야? 어 걸려도 넘어가면 돼 아 그래? 아 몰랐네 오케이 시작 나이스 오케이 간다 아 지며 소고기 사줘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들어갔어 오케이 오케이 넘었어 나이스 나이스 뭐야 돌렸어 니키 선수와 김선호 선수 정말 치 치어라 싸움 끝에 이제 우승자를 가리겠다는데요 아니요 듀스니까 안 되지 누가 우승을 할지 누가 우승을 할지 듀스하고 매치 포인트하고 이기는 거야 오케이 수고 매치 포인트 가자 가자 하하하 하하하 수고 오케이 이겼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수고 영원 없었고 쏟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뭐 하는 거야? 형 뭐예요? 어? 뭐예요? 자연을 감상하고 있어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이고 우와 서울에서 언제 이런 구경해야겠네 저도 자전거 탈까요? 아 자전거 타할까 내 거야! 내 거야! 오우 오오오오. Roslyn 정기 잡는 거 진짜 신기해. 와. 이야 진짜 늦었다! 오오오오. 갑니다. 가잎. 저기까지 가자고. 와 아무것도 없어. Let's go! 야이! 야, 대박이다! 야이! 야이! 잊혀서 자전거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? 간다 간다 간다! 와, 재밌다! 와, 대박인데? 렛츠 가이! 내 잔대! 렛츠 가이! 간다! 와, 대박이다! 야, 끝까지 올라가! 호호! 아, 자전거 왜 이렇게 재밌겠냐? 아니, 이거 어떻게 없어 그냥! 밉지도 않아 그냥! 이건 뭐 못 잡겠다 이거! 너 밥 먹었냐? 나 아까 아침 먹었어! 아니, 저거 뭐 있는 거 맞아? 쏘가리? 쏘가리든커녕 메가리든! 그냥 송사리도 하나 없어! 한번 봐야겠다 영상! 아, 너무 재밌는데? 와, 진짜 자전거 너무 재밌다! 좀 더 멀리 가볼래? 어? 잠겼다! 아, 저거 너무 배고파! 야, 제이야! 제이야! 이거 카레 어떻게 해? 그냥 데프면 돼? 나 카레 한번 해줘요 한 번만 이거 밥 이거 먹으면 돼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응 우와, 기술이 없겠네 드디어 자리 앞에 여기 있어 물 딱 거기잖아, 여기 여기 아니야? 근데 이런, 이거 같은 강일걸? 근데 여기가 흐르지 않아 나도 그래도 저기로 가려고 했던 거야 근데 저기가 잘 잡힌데 그러니까 낙지하는 방법을 몰라서 저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우리한테 저기서 하기 위해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? 새 날아다닌다, 막 해가 나 쏘가리 못 잡을 거야? 야, 근데 이게 잡으면 레전드야 티컵 진짜 잡으면 진짜 레전드 진짜 너무 행복할 거 같아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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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아, 잡았다, 해봤어 야! 시뮬레이션 형이 아마 잡았다 한 거 아마 걸린 거예요 도리야, 도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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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따가야 도리야, 다 아, 진짜 잡고 싶다 잡으면 제이가 아마 요리해 주겠지? 야, 내가 구이 해줄게 구워줄게 제이크 응? 제이크 먹어 와, 뭐야 와, 뭐야 됐다 됐다 에잇 형, 손껏 있어요, 저기 어헤잇 음? 대박인데? 인생 어헤잇 예 형, 맛있네 응 응, 괜찮아요 형 고소기 가부갖게 야, 미쳤다 4자 10cm? 어 4일존이에요 네, 바로가 바로 갈 거야 근데 형, 진짜 잡힐 수 있어요 깍두 달려 여러분 atb 를 타봅시다 뭐 기대된다 야 트리프트 4 자소 어려운데 괜찮은데 야 이거 잠깐 잠깐만 이거 맞아 이게 야 너무 떨려 와 너무 높네 와 진짜 너무 높다 만 욕점 아닌 것 같아요 와 심장 떨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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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